자 이번 시간에는 재룡전기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룡전기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결국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발표된 재룡전기의 실적 관련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776억원, 전년 대비해서 바로 68% 정도 오른 수치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려 328억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66%가 올랐죠. 결국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68%, 영업이익은 66%, 다른 업체들에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ROI라고 하죠. 이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말인즉슨 고정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여타 시촌 기업에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폭이 굉장히 알짜죠. 그러면서도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의 영업이익률 성과와 함께 매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중에서도 보통 10%만 넘어도 고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운 모멘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세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주가와 재료 모멘텀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 이런 핵심 대응가격 전략에 대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장기 상승 추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 채널링으로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강력한 대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파와 2파, 그 다음에 대상승에 3파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치는 4파 구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파의 고점, 10만원 구간을 돌파하고 마지막 5파동을 내뿜고 되겠죠. 하지만 개미들 입장,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내리게 되면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추세를 하는 것은 그만큼 돌리기도 힘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은 정말 코로나 관련 이러한 관련 주들이나 그 다음에 반짝 이슈로 올라가는 성장 관련 주들 외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추세라는 것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전체적으로 상승 채널링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추세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다 하락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뭐다? 맞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다 라는 거 이해하신다면 바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잡을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죠. 일단 강력한 상승 파동에 바로 0.382와 0.5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간들이었습니다. 0.382에서 어때요? 지지가 나왔고 대략적으로 6만 구간 다시 한 번 내려왔을 때 눌림시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기존의 상승 파동에 중간값이 깨져버리는 5만원 구간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겠죠. 지금 목표가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보시면 1차 목표가 다시 한 번 전고점 매물 때 9만 구간 보달하면 물량에 반절 던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고가 갱신이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동 바로 10만 얼마예요? 700원였던 고점을 넘어서는 바로 3파 고점을 갱신한 5파동 15만 8천원 다음 파동값 이 구간에서는 전략 매도로 수익 확정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체적인 핵심 대응과 전략 모두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타점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주라도 직접 사본다. 그리고 수익 났는지 검증한다. 수익 난다면 어떻게 한다? 구독 버튼 눌러달라. 네, 심플하죠. 그렇다면 구독자가 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앱에 대한 바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이번 연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만큼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혜택 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주식닥터 프로그램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화면과 PC의 메인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090부터 090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서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